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오랜만에 집에서 또 이렇게 콘텐츠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콘텐츠를 찍은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지난 4월 30일이죠 그 mbc 프로게이머 출신 프로복서 곽기성 선수가 프로복서로 데뷔해서 10개월 만에 4전 4승 3k 5승을 거두고 한국 라이트 헤비급 kbm 한국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합은 여러분이 또 거신분들은 보셨겠지만은 그 시합은 이제 sbs 스포츠에서 중계방송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시합이 이제 끝나고 저희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에 10개월만에 한국 챔피언이 되고 그러지만 아직은 저희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을 아직 뭐 만족보다도 더 많은 이제 훈련과 이제 4개단 4개단을 제가 항상 주장하는 30개단 중에서 이제 4개단 10% 조금 넘게 올랐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무 인지 없이 잘 올랐고 또 이제 그 시합이 끝나고 또 일요신문사에서 인터뷰가 와 가지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이번주 이번주 일요신문에 났죠 그걸 제가 이제 입수를 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요신문에 이제 이게 일요신문입니다 일요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와서 여기에 내용 중에 이제 스포츠면 스포츠면에 가서 스포츠면 이렇게 전면을 다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박기성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밑에 댓글 덧글이나 댓글로 밑에 이제 그걸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이 또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 박기성선수의 성장과정 프로게임을 했을 때부터 프로복싱을 하게 되는 여러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방송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이제 그 sbs 스포츠에 그 4일동안 연속 sbs 스포츠에서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잠깐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거 뭐 자랑도 자랑이고 나름대로 야 자 이거 이겁니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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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4점만에 그라운드 캐리어 승으로 한국 라이트 헤드급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네 아 이걸 제가 이렇게 뭐 자랑도 자랑이지만 또 저희 앞으로 그 새로운 가구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곽기성 선수가 우리로 이 옷이 이번에 시합 때 입었던 새칸 복 입니다 이거 이제 복싱사관 학교 딱 해서 bmcs 라는 의류 브랜드고 도지 사운드 클럽에서 후원을 해줘 가지고 곽기성 선수 가운하고 시합 트렁크 하고 우리 새칸복 그렇게 해서 지금 후원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참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그 의류 브랜드 그 회사에서 새로운 그 브랜드를 런칭 해가지고 패션 모델로 우리 곽기성 선수를 워낙 또 우리 곽기성 선수가 비율이 좋잖아요 191cm에 79kg 그것도 비율 자체가 좋기 때문에 패션 모델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현재 한국 프로복싱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스타벅스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한 우리 곽기성 선수와 이번에 또 같이 새롭게 우리 복싱사관학교 팀에 합류하게 된 수원태풍체육관 윤동로 선수 윤동로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우리 곽기성 선수하고 스파린도 많이 하면서 이번에 곽기성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데 크게 일조한 선수죠 그래서 그 수원태풍의 채록환 관장님하고 또 같이 의리투합해서 우리 곽기성 윤동로 선수가 현재 지금 KBM 또 KBF 수퍼미들급 통합 챔피언입니다 전적은 7전 6승 4K 2승 1패고 그래서 우리 윤동로 선수하고 같이 둘이 서로 간에 협조가 되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미국 시장 또 세계 시장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도 카넬론의 메위에더 파키아우는 이미 약간 간선선수 요즘 뭐 카넬론 선수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비록 비벌한테 졌지만 그 시장에 우리 한국인 목소들이 안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해봤고 세계 한국이 1위가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우리가 bts 보세요 한국이란 나라에서 세계 최고 음반시장에서도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되고 또 영화에서도 영화도 지금 엄청 뭐 그저께 뭐냐 또 강수연씨가 안타까운 비보를 겪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한국에 있는 진짜 뭐 민나리라든지 오징어게임 그러듯이 한국 프로복싱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꿈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또 이제 복싱사관학교 박사장하고 같이 현재 세계적인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미국 유럽 일본 오세아니아 호주 유기랜드 그런 쪽에 지금 우리가 오퍼를 던져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큰소리 빵빵 치지 않느냐 뜻이 있어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퍼를 던질 때 그랬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세계 랭커가 없고 아직 경력이 부족하니까 세계 타이틀은 안되겠지만 얼마든지 누구든지 좋다 지금부터 왜 그러냐면 이번에 10라운드를 소화를 시켰고 또 그라운드 케어를 이겼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이번에 시합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곽기성 선수 경력이 참 짧습니다 우리 윤동로 선수는 경력이 많이 됩니다 시합도 실전 뛰었지만 복싱 경력이 많이 되는데 우리 곽기성 선수는 시합이 너무 경력이 짧아요 그렇지만 그걸 개의치하지 않고 그걸 개의치 않고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눈높이에서 우리 곽기성 선수는 현재 여러가지 부분이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평균 근데 우리 곽기성 선수를 제가 항상 2M5S를 봤을 때 그 마인드 자체는 좋은 그냥 한번 풀복싱 해볼까 하는 마인드에서 시작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자꾸 연기되고 헌바람에 한 번 정도 약간 삐끗거린 적도 있었지만 마인드 자체가 훌륭합니다 마인드가 뚜렷하면 뒤에 멘탈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제가 노력해서 해야 될 5S 스피드 부분 뭐 라이트 헤비급에서 그 정도 스피드면 뭐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것도 제가 스피드라면 제가 보는 100에서 한 60% 정도 올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미너 부분은 이번에 뭐 10라운드 뛰었고 지금 당장 12라운드 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스테미너는 한 70% 정도 제 아직 나머지 30 정도는 더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복싱 스킬 많이 부족합니다 복싱 스킬은 그래서 제가 복싱 스킬 자체는 조금 더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도 뭐 역시 전략도 잘 세우고 뭐 전술을 했지만은 많이 헛선일도 많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무슨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가드 문제 뭐 여러가지 부분 그거 여러가지 아니라 스킬이 있기 때문에 스킬 부분도 제가 한 50%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센스 복싱 센스는 복싱 센스 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 한국 챔피언을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곽기성 선수나 윤동루 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벌써 일단 신체 조건에서 전 세계적인 선수와 견주어 봐도 결코 우위에 있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복서가 시합을 하는데 복싱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당연히 이깁니다 근데 복싱 능력이 비슷비슷할 때는 이 신체 조건이라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신체 조건에 대해서 우리 곽기성 선수나 윤동루 선수는 충분하게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여러가지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한 이제 스펙 경력이죠 진짜 그것이 제가 제일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곽기성 선수가 4전 윤동루 선수가 7전입니다 둘 다 10라운드를 처음 뛰어봤죠 우리 윤동루 선수도 한국 챔피언 곽기성 선수도 한국 챔피언인데 스펙 자체가 아직 세계적으로 내 보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10전까지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10전을 뭐 이제 4전 뛰었으니까 40% 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윤동루 선수는 7전인데 솔직히 좀 너무 인터발 틈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 윤동루 선수도 역시 스펙 자체는 뭐 한 50% 40% 50% 정도인데 그걸 빠른 시간에 뭐 무조건 오래 하고 많이 해봤다고 잘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충분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더 더 감안시켜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오퍼는 해외로 원정으로 던져는 났는데 또 앞으로 이런 아무도 몰라요 또 한국에서 더 좋은 시합이 자꾸 이렇게 스펙을 쌓게 되는 그런 경력이 그런 경력을 쌓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개허치 않고 당장이라도 오퍼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오세아니아든 또 일단 일본은 뭐 그렇게 중량급 라이크 데뷔급이 그런 게 없지만 어느 나라 세계 어느 곳이든 부딪혀서 갈 겁니다 그건 제가 그만큼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시합도 많이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뛰어봤고 저도 많이 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갖고요 제가 할 일은 곽기성 선수와 윤동루 선수를 진짜 누구든 이길 수 있게끔 잘 같이 합의해서 그 장점을 숨어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하게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한국인 지금 한국 프로복싱이 가장 바라고 있는 프로복싱이 아니라 한국 복싱이 가장 바라고 있는 스타벅스 세계적인 스타벅스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라이브도 잘 안 하고 했지만 이렇게 제가 콘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우리 곽기성 선수의 다음 시합 이번에 시합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도 이제 몸 추스리고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윤동루 선수는 시합이 끝난 지 벌써 거의 한 4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부터 다시 윤동루 선수 또한 목표를 미국, 유럽, 어차피 중량급, 슈퍼미들, 라이트 헤비급은 동양권에서는 솔직히 제가 항상 그렇게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 정도 곽기성이나 윤동루 선수는 동양권에서는 적수가 없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러시아 거기도 유럽으로 들어가죠 그쪽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낚싯대에 미끼는 던져놨습니다 어떤 거기가 무느냐 그걸 저희가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죠 진짜 바다에다가 던져놨으니까 상어가 물릴지, 거래가 물릴지, 참치가 물릴지 거래가 물려도 그냥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마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현재 지금 자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수원 태풍체육관에서 철학한 관장님하고 같이 우리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곽기성 선수와 윤동루 선수가 둘이 서로 시너지를 받고 둘이 가서 파트너, 좋은 멋진 파트너십으로 해서 세계적인 선수를 꿈꾸고 바라고 진짜 한국인, 한국 복싱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세계적인 스타벅스를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더 관심 가지시고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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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